내가 자동차의 뒷좌석을 이렇게 잠잘 수 있는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해 볼게요. 어떤 걸 다른 걸로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. 이거 이렇게 옮기면 돼 라고 말하는 거. I can, I can 할 수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. A를 B로 탈바꿈 시킨다 라고 할 적에 그렇죠. turn A into B라는 걸 활용하면 됩니다. I can turn the back seat into a bed. I can turn the back seat into a bed 라고 하시게 됩니다. 자 bed 라고 하면 정말 쫙 이렇게 시트 깔아 놓는 그런 bed 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다 가리켜서 bed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자 그래서 I can turn the back seat 뒷좌석, back seat를 bed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. 이때 make를 쓸 것 같지만 make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make에 가깝다라고 할 때 turn A into B라고 하는 거는요. 원래 있는 A라고 하는 걸 탈바꿈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turn을 쓰게 되거든요. One more time, I can turn the back seat into a bed.